안녕하세요 클래시컬입니다 오늘은 오리스 아키스의 아날로그 데프스 게이지를 한 번 세척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다이빙을 다녀와서 해수가 들어갔었어요 매뉴얼에 있는 방법으로 게이지를 세척하려고 하는데요 오리스 에서 주사기와 가느다란 호수가 달린 주사바늘 세척 키트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사바늘에 가느다란 호수가 달려있어요 우선 주사기에 물을 한 번 넣어 보겠습니다 세척 방법은 게이지 제로 부분으로 가느다란 호수의 끝을 삽입해 줍니다 저게 제로부분이구요 네 제로부분이죠 잘 호수 끝을 제로부분으로 삽입을 해 줍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들어가고 있고 게이지로 가느다란 호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넣어서 물을 채워서 빼는 방법으로 세척을 합니다 끝까지 밀어 놓고요 네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물질을 이제 물을 채워서 빼는 거죠 물을 채워 보겠습니다 물이 채워지면서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제로에서 이걸 몇 번을 반복을 해 줍니다 원래는 바닷물이나 물이 들어가면서 제로구멍으로 들어가면서 그 수압에 의해서 게이지에 현재 수심이 표시가 되는 방식입니다 물을 계속 빼주고요 염수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어 보이기엔 깨끗하더라도 수돗물로 잘 세척을 해 주는게 필요합니다 시계 자체는 다이빙 마치고 이제 나왔을 때 바로 그냥 깨끗한 물로 헹궈 주면 되는데 게이지는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이런 키트가 있어야 되니까 오늘 한번 나를 잡고 세척을 해 줍니다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네 자 이제 지금 물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네 물이 좀 다 사용을 됐죠 이제는 물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남겨진 물을 다시 게이지에 남겨진 물을 다시 빼주는 작업을 합니다 밀면은 이제 물이 들어갔는데 당기면서 물을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게 물을 빼다 보면은 지금 쭉 빠지고 있죠 근데 근데 어 어 게이지 중간중간에 물이 갇힐 수가 있어요 완전히 안 빠졌어요 완전히 안 빠졌어 다시 넣어서 쭉 다시 넣어서 이제 물을 빼고 넣으면 다가옥을까 다시 넣으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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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으로 세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